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.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서울은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됐습니다. 김은별 기자입니다. 김은별 기자입니다. 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도 5만 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하철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 지상부터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인력사 1동선을 연말까지 100% 완료할 계획입니다. 또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위해 바우처 택시, 장애인 복지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 말 782대, 내년 870대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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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